안녕하세요 미생입니다 이거 뭐야 안경? 귀엽다 새로 맞췄어 배고파 나 치킨 먹고 싶어 안 먹었냐? 난 아까 한 끼 먹었어 일단 나도 한 끼 더 먹어야 돼 몇 시 먹었어? 3시, 4시 야 배고프겠다 지금 뭐 시켜야 되겠다 나 진짜 배고파 죄송해요 여러분 저희가 리사 언니가 배고파 예스 너 태국어로 얘기 좀 해달래 사와디카 사와디카 로제카 러스탄 하 밥 먹었어요? 아 응 로지, Do you prefer Lisa or Leo? 리오! 그런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요? 아 귀여워! 잠깐만! 로지, Did you and Lisa fight? No. Why are you so pretty, Lisa? Stop it! Lisa looks cool with her style Ooh Yup Yup Yup